인제군은 5년 전부터 소양호 상류에 빙어체험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제 빙어축제의 경제효과를 높이고 지역소득 향상을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기후온난화와 감염병 확산으로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인제 소양호 최상류 한쪽에서 막바지 성토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9월부터는 빙어체험마을 건축물 공사가 시작됩니다. 예산 127억 원을 들여 다목적 광장과 빙어 홍보관, 체험관 등이 내년 말까지 중공됩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인 7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후와 감염병 영향으로 빙어축제가 들쑥날쑥해 걱정입니다. 실제 올해 코로나로 인제 빙어축제가 취소된 것을 포함해 최근 10년 사이 구제역과 가뭄, 이상고온 때문에 축제를 4번이나 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제 빙어축제를 중심으로 한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시설 활용도가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제군도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빙어 체험마을 중심에서 생태관광지 성격이 강해집니다. 빙어축제와 관련한 시설보다는 소양호와 산림생태를 강조하기 위해 예산 55억 원을 들여 생태수목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놀이시설과 대형 주차장 등은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빙어축제가 없는 기간에도 시설이 운영되며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사계절 체험거리 마련이 보강돼야 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